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지구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풍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수능 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지구과학원을 위해서 같이 동행할 옆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뒤에서 앞에서 이끌어줄 장풍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려고 할 때 우리 풍만이들이 수능 선택과목 지구과학을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면 될까? 막상 수능을 준비한다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얘들아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고요 저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문가의 조언에 의해서 지금까지 수년간 쌓아온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풍만이들에게 수능을 최적화 즉 수능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장풍이의 수능 커리큘럭 완성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할 수능 기초 시범 얻기 장풍이가 좀 이렇게 오버하는 이유는요 얘들아 수능이라고 해서 조금은 딱딱하고 좀 이렇게 진지하고 어차피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당에 수능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장풍이가 조금은 업된 텐션 끌어올려로 강의를 할 텐데 자 이제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시작하는 우리 풍만이들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수능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생각해보고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 바로 수능입니다 자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도대체 뭘까 수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맛을 한번 보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공부하다가 이런 거 있잖아 수능에서 정말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던 단어는 어딜까 궁금하겠죠 내신과 다르게 수능에서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해야 되고 또한 수능적 사고력 수능적 응용력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그 강의가 바로 수능 기초 10어 먹기입니다 자 그래서 장풍이는요 수능 매년 출제가 되는 10개의 단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부분을 빼냈습니다 그래서 10어 1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텐데 수능에서 우리 풍만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얘들아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즉 우리가 수능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봤니 수능적 응용력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그리고 수능 지구과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자료 해석, 자료 분석입니다 기본 개념은 얼마나 잘하고 딸딸딸딸 다 외웠어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이러한 기본 개념을 통해서 출제가 되었을 때 그 자료를 해석할 수 없다면 고득점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트레칭 해보는 거야 워밍업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능 기초 씹어먹기라는 것 자 그러면 이 씹어먹기는 총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4강까지는 수능적 사고력, 수능적 응용력을 한번 키워볼 것입니다 수능에 대한 감을 한번 익혀보는 거예요 아 이러한 문제들이 얘들아 수능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수능적 응용력을 요구하는 부분이다라는 감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의 단원은 어떤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을까? 장풍이가 지금까지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1강부터 4강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수능에 꼭 나오고 반드시 출제가 되는 단원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수능적 사고력을 통해서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넓게 하고 깊이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우리는 사고력과 응용력을 다져볼 것입니다 그 다음 5강부터 10강까지는요 수능적 자료 해석 능력을 한번 키워볼 것입니다 자 이런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이제 볼 수능은요 자료 해석 우리가 기본 개념이 있지만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자료들이 막 나와요 그럼 자료가 딱 나왔어 손을 못 대 나는 분명히 이 단어를 암기하고 이해했는데 왜 나는 자료 해석이 안될까? 왜 안돼? 나는 바보 멍청이니까! 게 아니라 자료 해석에 대한 연습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료 해석에 나오잖아? 나는 제일 먼저 x축과 y축을 확인해요 그리고 단위도 확인합니다 왜? x축과 y축에 똑같이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단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꼼꼼함과 디테일함까지 우리가 한번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을 준비하는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풍만이들이 같이 이런 부분이 사고력이고 이런 부분이 응용력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자료 해석 능력에서 많이 출제가 되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발전을 해야지만이 수능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 강의가 바로 수능 기초 시범업기입니다 기본 개념이 아예 노 베이스인 친구들도 당연히 따라올 수 있도록 장풍이는 저쪽 밑에 있는 기초부터 차근차근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 들어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기초부터 수능까지 한번 차근차근이 장풍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풍만이들은 마음을 가볍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어깨의 부담감 불안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자꾸 실수를 유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얀 도화지 이쁘게 밑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기초 시범업기의 강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장풍이의 커리큘럼 개념완성 지존력을 시작하면 됩니다 사고력, 응용력,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지존력을 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수능적 개념완성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질 수 있을 거라 장풍이는 굳게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우리는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부담감, 불안함, 이러한 긴장, 두려움을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한 편견을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인생 역전, 인생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수능을 준비할 때 저에게 할애해 준 시간만큼 장풍이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공부하는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기초 15분기 1강부터 10강까지 한번 쫙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만이 포에퍼 수능 기초 15분기 1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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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합니다.